네, 불러주세요. 이랑아리랑 태평가 함께하겠습니다.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날 좀 벗어! 날 좀 벗어! 날 좀 벗어! 날 좀 벗어! 동지 석달 꽃본듯이 날 좀 벗어!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두님이! 정두님이 오셨는데 진사를 못해 행죽지마 입에 물고 입만빡 아리아리랑!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좋아요! 하시고! 네, 좋아요. 오늘 한 분도 백댄서 나오셔서 제가 아주 즐거웠습니다. 나오실 분은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. 짜증내여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여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아주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니나 너 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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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나 너 얼싸 얼씨구나 얼씨구 좋다 펄 나 니는 희자리 펄 꽃을 찾아서 날아듣다 강사 초롱의 불 밝혀라 잊었던 낭돈이 다시 온다 봉술에 궁수가 하니 아니 난 웃지는 못할 얼씨구야 니나 너 아 릴리야 니나 알싸 더 와 달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듣다 예, 계속해서 뱃노래 다진뱃노래 계속해서요 주세요! 얼씨구나 오야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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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딪히는 파도설이 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파도설이 철양도 하고 나 오기야, 띠어 차 어디 있어? 오기야, 띠어 차 뱃놀이 가장 나아 좋아요 오기야, 띠어 오기야, 띠어 오기야, 띠어 오기야, 띠어 아 아 아 아 아 으 2 어이야 어이야 어이아디야 달은 말고 평강만대 고향생각 철로 난다 어이아디야 어기아디야 어기아디야 아이들 고향이 이러지구나 좋다 어이야 어이아디야 오늘 여기 하성 굴린 만수가 소원 성취 어기 아리오 어기 아리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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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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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베놀이 가자 감사합니다